마리오 있을 때 한 번 했었어요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대 와이파이가 안 나서 볼 수도 있어요 와이파이 안 했죠 연결은? 아니 아예 갖고 있어요 내가 볼 수 있을게요 와이파이 연결했어요? 네가 한거야 와이파이 연결 안 했어요? 혼자 안 했어요? 아니 연결해야죠 오 된다! 되긴 되네 밑 좀 되자 거울에 안 비춰요 우리? 나가야겠다 네 의획 중입니다 인천씨 저 안요 근데 이렇게 돼도 나가더라고요 이거 와이파이를 다시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와이파이를 다시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끊겨? 완전 끊겨요 오 오 되고 있는 거야 이거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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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4 으 으 으 으 으 으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텔레파시로 이야기 중 아 맞다 오늘 생일 생일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엄청 생일이 먹기만 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벤쿠버 공연장입니다 이제 10분 뒤에 공연이 시작하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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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ditor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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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